아빠, 내 엄마가 문완설 대표님이야?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것도 맞아? 말도 안 돼. 아빠가 왜 내 아빠가 아니야? 나 아빠 딸이야. 금설아는 아빠 딸이라고. 아빠가 어떻게 내 아빠가 아닐 수가 있어? 어떻게?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당연히 내가 네 아빠지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대체? 그분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. 뭐? 뭐 대표님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. 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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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. 왜 그래? 어디 아파? 심장에 또 안 좋은 거야? 아빠 맞잖아. 왜 거짓말해, 아빠? 서아야. 울지 말고. 너 내 딸이야. 네 아빠는 이 세상에 나하라고. 너는 금설아. 그 정도 딸이야. 그게 아니라 내가 아빠 친딸이냐고. 왜 말을 못해, 왜! 미란아, 다 설아야. 일단 진정하고 아빠랑 얘기하자. 다 말해줄게. 어떡해, 내가 알았어. 왜 그래?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감사드리고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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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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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